집봉 속에 들어주셨습니다. 김성은 동지께서는 꽃나이 처녀시를 해야 한다고 이 책임적인 일을 당부한다는 믿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춘희 방송원이 모든 생활상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으로 당 입장하여 앞으로도 당 중앙의 대변인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신호보의 심정으로 정깊게 들어주시면서 오늘의 일에는 50여 년간 당이 안겨진답게 방송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기념사지 세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. 인민의 왕 영도자와 전사들 간의 혈연이 그렇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